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워싱턴 전망대 10월 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메인게임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오픈게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통령 후보들 간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간 토론이 불투명해진 이 시점이기에 더 중요성이 느껴지는데 부통령 후보 토론회의 진행이나 어젠다는 무엇이며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진행 중인 코로나 오차부양안 협상을 중지시키면서 실망과 함께 서민들, 스몰 비즈니스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의 현안들을 점검해 봅니다. 김용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먼저 토론회 방식과 주요 논제, 의미 등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은 세 번을 하지만 부통령 후보는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방식은 모더레이터,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이 되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논의되겠지만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 내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아까 본 게임, 오픈 게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통령 토론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약간의 양념 내지 혹은 메인 게임은 아닌 식으로 보통들 인식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대통령 토론 보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보는 것이 보통일 정도로 약간씩 관심은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밤에 9시부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돼 이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2차 토론이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정대로 열릴지가 약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만에 하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어쩌면 3차 토론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으로 봐서는 2차, 3차가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혹은 부통령 후보들 간에 이 토론이 어쩌면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둘 다 부통령 후보지만 또 예정과는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 아직 나이도 있고 해서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 승리를 트럼프 티켓이 승리를 해서 다시 부통령의 재선이 되고 나면 4년 뒤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고 이 헤리스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색인종 주신이고 여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파격적인 그런 진출을 했지만 제일 중요시 됐던 것이 대통령의 나이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금 77살인데 78세부터 집무를 시작한다. 그렇게 되고 나면 81세가 되겠죠. 그럼 재선에 만약에 또 응한다고 하면 이제 이 나이가 확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혹시나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능성을 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선 부분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이런 보장을 얻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간측동들 이런 입장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헤리스 후보는 지금 부통령 후보긴 하지만 대통령 깜이 되느냐. 단순하게 마이크 펜스랑 붙어서 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보이는 것 이외에 비상시 또 4년 뒤에 지금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역시 헤리스 후보도 부통령도 역시 다음번 대선 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니까 양당의 이른바 대선 잡룡 가장 선두주자로 될 수 있는 대선 잡룡 두 명이 등장되는 거고 벤스든 헤리스든 간에 둘 다 단순 부통령이 아니라 차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 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느냐. 그걸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넥스트를 가늠해 보는 그러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두 후보 안에 굉장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물론 펜스 부통령은 제임 시절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가 별로 크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리스 후보는 어떻게 보면 상원의원 시절에 굉장히 송곳 같은 그런 언행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지금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후보 간에 오늘 저녁에 어떤 격돌이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일단 펜스 후보 부통령 같은 경우도 어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서 선거 재선 캠프의 지휘라든가 현장 출동 유세라든가 펀드레이징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격리 상태로 해서 공식적인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변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의 목도 약간 안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용하고 상대적으로 로우키를 해왔었지만 훨씬 더 공격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열세인 상황이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반전기를 삼을 내게 되거나 하면 그대로 수송으로는 될 수가 없다. 원래 스타일들이 약간 디펜스 스타일이었을지 모르긴 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해서 바이든 진영을 완전히 쉬져야 될 상황이고 또 해리스 후보 입장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부통령 자격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차기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한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토론 때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그런 면으로 봐서는 약간 점잖은 스타일로 대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는 데 비해서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거리를 뒀는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원래 검사 출신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아주 그냥 혼을 내겠다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후보 간에 이제는 수송이 아니라 완전히 창과 창의 대결이 훨씬 더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쪽은 만회를 해야 되고 한쪽은 이 기회에 아주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좀 내놓지 못했던 좀 더 원색적이고 아주 치열한 공격수를 이번에 보이게 될 거기 때문에 굉장한 격돌이 예상되고 공화당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해리스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 성 이런 문제를 노골적으로 했다가는 반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터치를 하려고 할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해리스 후보가 급진적이라는 것 레디컬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로 삿갈로 입혀서 공화당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중도층 지지자들로 하여금 어딘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저게 될 것 같고 해리스 후보는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선 때 지금의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후보를 그냥 한마디로 입을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식의 치명타를 쏟으셨던 해갖고 굉장한 타격을 준 적이 있었더랬죠. 그로 인해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준비하는 상황을 보니까 루스쿨 때 했던 대로 인덱스 자료를 만들어갖고 하나하나를 완전히 해가면서 집요한 공격을 펼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공격이 있었던되고 특히 해리스 후보가 노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바이든을 펜슬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는 내가 공격할 상대는 트럼프다. 트럼프의 종합적인 국정, 특히 코로나에 관한 실정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치 앞을 누구든 장담 못하는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토론 후보의 토론 역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두 사람 다 막강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펜슬 같은 경우는 육선 하원위원인데요. 그때 부통령을 지냈고 그런데 원래 스타일이 굉장히 차분하고 역안에서는 엔티라든가 감정을 잘 안 드러낸 편이긴 한데 하여튼 의회 내에서는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토론자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검사라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이기보다는 훨씬 공격형인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 다 어쨌든 간에 이번이 생애 최고의 자신의 전 면모를 보여줘야 될 그런 무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준비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슬 후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후보자 상대들 예비 리허설들이 물론 당연히 치열하게 되고 있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도 부티지지 인디애나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을 자기 파트너로 상대로 해갖고 하여튼 열공 중에 있다니까 오늘 후보, 부통령 후보 토론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실전, 진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후보 토론회가 불꽃이 틀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메인게임이 시청률이 비해서 별로 그냥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부통령 후보 간의 이 토론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메인게임보다 오늘 오픈게임이 더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관심이 많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통상 대통령 후보들 토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면 공식적인 이런 형태의 토론이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 2차 토론회에 관해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최근에 어제 밝혔던 부분은 그동안은 원론적으로 오케이 할 수 있다. 대신 건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야 할 거라고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두 번째 후보 토론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사회자가 진행하는 거라기보다는 타운홀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샘플링을 통해서 픽업이 된 그런 일반 유권자들이 그중에서 질문을 던져서 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루친되면 사랑방 좌당 같은 그런 방식인데 지난번에 사회자가 혼자 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광경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토론을 주최하게 될 마애미 쪽에서도 그쪽이 공화당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상태로 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획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못 봐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아주 그냥 기대가 크다. 아주 멋진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바이든 쪽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 15일이라면 지금부터 한 열흘도 안 남은 상태인데 그 사이에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가 될 수 있을지가 약간 미심쩍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차 토론 약간 불투명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고 나면 다른 어느 때보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고 또 혹은 쟁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외형적으로 원래 토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연단 같은 거 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6비트 조금 더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감안해갖고 건강상 특히 코로나를 감안해갖고 12 내지 13비트 정도 서로 떨어진 상태로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진행자와 각 후보들 간에 일종의 플라스틱 유리 같은 이런 것들을 차단 칼막이요? 네, 칼막이 같은 걸 설치하는 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펜스 쪽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본인 하기 때문에 해라. 나는 괜찮다. 지금 충분히 떨어진 거리고 이런 건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유리벽 차단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괜찮다.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라고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섰는데 여기서 후보들끼리 그냥 그야말로 커튼 치고 유리벽 치고 뚝뚝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상징성적으로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대통령의 어떤 그런 메시지에 준하는 방식으로 그걸 잘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시 펜스 후보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 또 그에 대해서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하냐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차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리벽 차단 하나 갖고도 양당의 서로 상의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한쪽은 떼고 한쪽은 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보통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 서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스탠딩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앉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라든가 이런 약간 마이너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신경이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유리벽 차단도 그렇고 안구서고 이런 것들 부분들이 고스란히 새로운 코로나로 인한 바뀌어진 환경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 후보 토론이 진행됐을 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은 것들을 갖고도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리행에 오르기 전에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있을 부통령 후보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통령이라 이렇게 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이인자 또 혹평을 하면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국에는 부통령이 없죠. 총리가 있는데 미국의 부통령이 참 사실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실권자인지 아닌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나면 초기에는 아주 막강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하는 시기 선거인단 투표에 있어서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반장 선거 뽑을 때 1등이 반장, 2등이 부반장이었다고 했죠. 좌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해졌고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많이 강화된 추세인데 역사상으로 봤을 때 존 애덤스 부통령이든가 토모스 제퍼슨 같은 경우가 나중에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2등 당선에서 부통령이 됐다 당선이 된 케이스고 그때가 제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그때 같은 경우는 당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명백하게 하나의 제2의 실권자였다고 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했고 대통령과 달리 부통령 같은 경우가 어떤 식의 권한 내지 실권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약간 차이는 나서 그랬어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부통령으로 꼽아오던 사람이 그 부시 대통령 때 딕체니 부통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막강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크린턴 때 알고도 역시 꽤 영향력이 있었던 딕체니 같은 경우는 특히 안보 문제 이런 시큐리티 이슈에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을 대리해서 할 만큼 굉장히 영향을 발휘했고 알고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일찌감치부터 많은 영향력을 행정부 내에서 차질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통령으로서 얼마만큼 실권자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승객권이에요. 권력 승객권. 헌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사망을 한다거나 별세를 한다거나 어떤 이유로 간에 그다음에 탄핵이 됐을 경우 당연히 제0순위, 바로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시에 상원의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원의장이라는 것은 형식상의 자리일 수 있긴 하지만 상원의 100명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50대 50의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호 특권을 지니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을 때 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헌법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통령 승객권. 대통령 승객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언급되는 가장 희귀한 케이스가 토머스 제퍼슨 때 대통령 할 때 에런버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직에 있었다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결투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통령이 해밀턴 전 재무장관이랑 결투로 해서 아마 죽였나 봅니다. 결투로 했어요? 총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반역자 재판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자격은 일단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3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14년 출마 때까지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해야 되고 역시도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통령은 대통령 사망 시 그 승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상하 양원에서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닌 경우도 할 수 있어요. 탄핵도 그랬었고 1973년에 스피러 에그뉴 부통령이 탈세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그때 제럴드 포드가 공화당 하원 대표했었다고 했는데 그걸 승객을 해서 부통령직을 이어받아서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일 거듭 강조해야 될 부분은 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자리 승객권. 이 승객권은 당연히 대통령 유고식 부통령이 승객하는 건데 대통령이 만약에 아예 나아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로 아닌 그냥 자의를 물러날 때도 역시 그때도 자동적으로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승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부통령이 대통령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바로 트럼프 정부 초반 때 그런 일종의 반란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부통령이 포함되고 캐비닛, 강요의 절반 이상이 논의를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곤란하다라고 하게 되고 나면 강요 과반수의 결정에다가 거기에 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연방의회에다가 아무래도 대통령 안 되겠다. 면직시켜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구태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대통령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당신 물러날 거냐. 난 못 물러나겠다. 그러고 내면 일단은 대통령이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고 대신 의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이거는 과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폐교를 해봤더니 논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충분히 그럴만한 사안이 된다라고 된다면 폐교를 갖춰서 연방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이 되고 나면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당신 관두죠. 그리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보게 되고 나면 그 뒷전에 처해 있는 그림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름아름 꽤 많은 실질적인 실권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생각하는 얼굴마다 미니 이인자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통령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항상 궁금한 게 그거죠. 혹시 부통령 월급이 연봉이 얼마쯤 될 거라고 짐작이 되었어요. 그래도 보통 얘기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다음이니까 한 20만 불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확히 보시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공수소로 알려진 건 23만 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쟁이로서는 적지 않은 월급인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래도 부통령보다는 많이 받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한 5천 달러 받았다 했는데 어쨌든 부통령도 명백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비행기도 제공받고 그래서 대통령 비행기를 에어포스1이라고 할 때 하듯이 에어포스2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대통령 부인도 같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라기보다는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강녀들도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오로지 대통령만 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약간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역시 똑같이 비밀경호국이 경호를 하고 있고 또 연방상원 쪽에서 보좌관들을 한 40명을 제공을 여러 가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받는 거죠. 그리고 부통령 관저도 역시 워싱턴 DC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통령 관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 대사관들 많이 몰려있는 그쪽에 해군 천문대가 있는데 그것이 1893년에 진 거라니까 그걸 좀 개조로 그래갖고 그런데 역시 색깔은 화이트하우스랑 비슷하게 하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4년서부터 부통령 관저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크기는 3층 싱그롬이고 실내 면적이 9,150 스퀘어 피트라니까 어떻게 보면 부통령 자리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규모상으로 봐서는 보통 사람들도 큰 집은 6,7천 스퀘어 피트짜리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정도고 집이 한 얼마쯤 될까 하는데 제일 넓대요. 대지가 14메이커 정도 되고 대지가 굉장히 넘네요. 그래서 잔지밥 같은 거로 쫙 둘러싸여 있어서 2014년도에 감정가로는 한 750만불 했다니까 대충 규모 짐작이 되고 환경 같은 것이 호조 타오르기 때문에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많이 회고를 오면서 사실은 부통령 관저가 훨씬 더 호조 타고 좋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이든 부통령 때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보다 난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거고 대통령 자리만큼이 하겠어요. 하여튼 인사치료로 가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것이 호조 타고 훨씬 좋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관절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예의성, 인사성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오차 부양안 협상을 중지시켰어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배란간 그게 나왔더랬죠. 찬물을 확 깨워줬습니다.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트위터 같은 거 밤새 한 두 시간 사이에 40여 건을 날렸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 나온 것이 바로 오차 협상안, 부양안 협상안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표현은 엔딩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라, 아내가 스톱. 그다음에 나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때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주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어요.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하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랑 쭉 해서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로 해서 지금 이 협상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견해 차이는 설명하고 있다가 트위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파토화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런 엄청난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뭔가 새로운 지원안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실업급여 이렇게 해서 현재 연방지원이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1200불씩 받았던 것은 다시 주기로 결정이 됐던 거니까 이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이상은 된대요. 이런 가정들.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도 PPP 같은 거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해서 상당히 낙담을 하게 만들었고 주가도 그것 때문에 뚝 떨어졌고 그래서 이 사실상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바로 3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려뜨렸어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빨리 마무리해라. 지금 우리 다들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결과에서 빨리 우리 준비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 덜컥 이걸 뒤집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왜 그랬냐 부분들이 끊임없이 많이 언론들에서도 이런 제기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 특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계산 이런 곡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적인 상식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선은 지금 어떤 거론되는 것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통계 지표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주 시리오스합니다. 여전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8% 가까이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도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고 나면 특히 중소기업들 이런 데들을 많이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소진이 되어 있고 개인들도 역시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지금 8월 말까지를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8월 말까지를 쭉 집계를 해봤더니 전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7분의 1가량이 문을 닫았답니다. 문을 닫은 게 한 85만 개가량 정도로 추정이 된다인데요. 지금 현재요?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말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 내에 있는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업종인데 한 40%는 영원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항공업계들 같은 경우가 큰 타격을 받아서 오늘 내일 하고 하면서 몇만 명 레이업을 시킨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허전되고 있다. 조만간 아주 완전히 폭발할 것이라는 식의 트윗을 날리고 있어서 이런 경제 상황 인식의 차이가 이런 급박한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원 쪽에서는 끊임없이 부담을 안고 있었더랬어요. 공화당 상원 쪽에서는. 지금 재정적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과도한 부양한 지급은 정치적으로 국가재정을 많이 피폐화시킬 거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트 래퍼라든가 스테판 무호 이런 양반들이 아마 백악관 밖에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어드바이스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는데 이 같은 부양한 과도한 부양한 지출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 폴리티컬 어셋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시점에 특히 선거일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돼서 할 때까지 너무 박하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것 부분들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선거장까지 크게 무슨 효과를 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인 차이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벗어나서 이런 상원 같은 경우에 꺼리김도 있고 정치적인 이해를 따져봤더니 여러 가지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토대로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부양한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천의 몇 불 주는 것도 끝났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지급하는 거 600불이냐 400불이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 정도 선이지 최소한 400에서 600불 사이에서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을 하기로 한 부분도 민주당과 페로시 의장 측과 배학관 측에서 이미 합의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확정은 안 됐지만 일정 금액은 2차 PPP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다 합의가 됐었어요. 가장 큰 쟁점이 됐었던 것이 주정부 내지 로컬정부에 대한 지원안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지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쟁점이 됐었던 것이 로컬정부 지원안인데 이거는 민주당 쪽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받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으로 봐서는 당신들이 퍼주다가 돈 고갈된 건데 왜 코로나 빙지에서 받아내려고 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 중단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로컬정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담은 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손해는 보지만 역시 그로 인한 부담도 역시 민주당도 안 끼우는 그런 수도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좀 혼선을 주는 건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린 것들 중 가운데 어제 저녁에 중단시키고 난 다음에 또 트윗을 날렸어요. 거기서 뭐라고 날렸냐면 빨리 의회가 일단 합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시행해라 하면서 바로 국민들한테 1200불 주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한테 주는 거 그다음에 항공업체에 250억 불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빨리 해라 라는 얘기를 해서 또 많이 혼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단을 시킨 건 언제고 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일종의 얘기들은 뭐냐면 뭔가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 큰 득을 가져줄 수 있는 일은 원래 이 협상이 진행되면서 토탈 패키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피스밀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씩을 따로따로 협의하지 않고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는 거를 민주당은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속에서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함 같은 경우도 다 포함시켰던 건데 그러니까 토탈 일괄 타결을 지향하고 국민들한테 여론에 원망을 받을 만한 거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줘서 이걸 이렇게 서로 갈라치기를 해가면서 챙길 건 챙기고 또 밀어붙일 건 밀어붙일 건 한 게 아니냐 이런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암시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일반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표심에 닿을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이 반응과 유권자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겠죠. 그것이 필요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이고 특히 스몰 비즈니스 이런 데 쪽에서는 많은 실망들을 안고 있고 또 아까 1,6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족으로 친대되면 부부라면 2,400이 되는 거고 또 1,600만 명이 이리저리 주변에 관련되거나 몇 천만 명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차간에 이런 유의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실망한 것이 국민들 쪽이라든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많이 있어요. 수장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잘못된 실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간에 공화당 상원 혹은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뭔가 부양안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했다, 의회가 또 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투표에 임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당황 내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큰 거 줄게 라고 얘기하는 이상 지금 현재 워딩에 충실한다고 봐야 된다는 걸 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새 정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사실 쉽지 않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이 나왔듯이 또 전격적으로 손해를 헐려지도 스타일로 봐서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액면 그대로 본된다고 하면 상당 기간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 워딩이 주는 의미가 또 이건 추정들이긴 합니다만 날 찍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부양안 자체에도 자기의 이런 선거 전략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발각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자기의 어떤 괴산과 연계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격적으로 중단했듯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지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 이런 거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보통용 후보 토론회와 그다음에 협상 중지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일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K. 한글자막 by 한효정